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울 시간이 돌아왔는데 오늘은 다양한 카테고리 아이템들을 구매했는데 왜 구매했는지 그런 것까지 조금 하나하나 썰을 풀면서 편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솔직히 제일 좋아할 만한 거 코스 반지 이런 느낌의 반지를 보통 시그네딩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끼기에는 너무 좋아. 반지 하나만 껴도 세련된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다른 반지랑 레이어드하기에도 좋은 디자인이고 기본적인 그냥 남성 반지예요.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1번은 타원형의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는 볼드한 느낌? 근데 얄쌍한 데는 또 얄쌍하게 빠진 이런 밸런스가 거의 황금 밸런스다? 얘는 살짝 조금 아쉬웠던 게 일단 사이즈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거 스몰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안 나뉜다는 게 조금 일단 1번으로 아쉬웠고 실버가 아닙니다. 이게 도금인데 도금 반지는 쓰다 보면 까지고 변색되고 녹슬고 하더라고요. 가격대가 더 비싸더라도 925 실버로 나왔으면 훨씬 좋았겠다? 근데 그래도 굉장히 큰 장점은 가격대가 너무 합리적이라는 거 미니멀한 룩에도 좋고 힙한 룩에도 좋고 온라인은 제가 구매 당시에 한번 찾아봤는데 다 품절이더라고요. 오프라인에 한번 재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재입고까지 같이 된다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코스 가면서 느끼는 건데 옷이 되게 다시 괜찮아졌어요.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놀러 갔는데 주변에 코스 있으면 한 번씩 방문 꼭 지원할게요. 다음으로 소개해줄 잡파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나왔던 카시오 모델을 복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카시오 시계 여러 번 사봤는데 만듦새가 솔직히 가장 좋아요. 이 베이스가 되는 몸판 소재도 솔직히 너무 깔끔하고 마감도 좋고 팔에 차는 이 메탈 브레이슬릿도 실물로 보니까 여기가 너무 고급스러운 거야. 실제 만족도도 되게 높았고 요즘에 막 시계 뭐 차지 뭐 차지 하는데 뭐 스트릿한 룩에도 괜찮고 힙한 룩에도 괜찮고 그리고 얘가 애초에 전체적인 소재감이 메탈이다 보니까 은 팔찌 느낌이라 다른 자파류랑도 레이어링하기 좋더라고요. 얘는 좀 비싸게 나왔어요. 제가 구매한 가격은 10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 발매가가 아마 20만 원 초반대일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구매하실 분들은 네이버나 이런 데 그냥 잘 찾아보면 10만 원 중반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또 여름이 지났다 보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서 가죽줄 구매해가지고 줄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만한 비니 소식입니다. 비니. 오프라인 놀러 갔다가 보게 된 비니입니다. 바로 로우 클래식의 비니인데 로우 클래식 약수점 한 번 남자분들 가보는 거 꼭 추천을 할게요. 로우 클래식이 여성복에서 되게 엄청 오래되기도 했고 잘 되고 있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잖아요. 확실히 오프라인 가보면 로우 클래식만의 무드가 되게 잘 담겨 있어서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더 좋았던 게 로우 클래식 미래 건물 1층에 보면 브런치 카페가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어. 빵도 그냥 대충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빵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소스, 간 이런 게 되게 다 잘 맞고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이거 하나를 되게 연구 많이 해서 내는 느낌이더라고요. 로우 클래식은 옷 구경하러 가기에도 좋고 1층에 있는 브런치 카페 가기에도 좋다 보니까 여자친구 있는 분들은 데이트 코스로 가기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컬러가 브라운 컬러랑 아이보리 컬러 두 개 있었는데 잘 쓸 것 같은 거는 브라운 컬러였거든? 근데 색깔이 이게 예쁘더라고요. 컬러 자체가 아이보리 블랙인데 디자인이나 컬러 자체가 이게 예뻐서 이거로 구매했어. 저같이 머리 큰 사람도 쓸 수 있는 비니입니다. 이거는 디자이너분이 이런 실루엣이나 이런 핏감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머리 둘레나 이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핏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비니인데 보헤미안적인 운영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요즘 트렌드랑도 되게 잘 맞고 울비니이다 보니까 그냥 따뜻하게 겨울 동안 잘 쓸 것 같더라고요. 착용감도 되게 편하고 까슬거리지도 않고 되게 따뜻해서 겨울에 쓸 이런 포인트 비니를 찾고 있던 분들 보통 이렇게 포인트 비니를 구매하게 되면 뭐 이렇게 아크테릭스라든가 등산 브랜드에서 나온 고프코어 느낌 나는 비니들이 많을 텐데 보헤미안 트렌드? 이런 느낌에 되게 잘 맞는 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슈프림 가방이야. 이거는 제가 이번에 슈프림 오프라인을 드디어 가봤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 CP 컴퍼니 슬링백 구매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막 브랜드 스냅사진 찍으려고 좀 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따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진기를 넣을 만한 이런 자그마한 가방이 있으면 되게 좋겠더라고요. 얘는 허리춤에 찰 느낌으로 아예 구매를 했어. 신상이고 인기가 막 그렇게 많은 모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지금 바로 가능해요. 리플렉티브 들어가 있고 슈프림 로고 들어가 있고 메쉬에 포켓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쓸 수 있는 작은 포켓 있죠? 그래서 여행을 간다면 여기에 카드를 넣을 것 같아. 카메라라던가 이런 중요한 기준품은 안쪽에다 이렇게 수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옷 입고 주머니가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넣고 다니고 싶기도 하고 여행 다닐 때 어깨에 많이 메고 다니면 좀 피곤하더라고. 허리춤에다가 메고 바로 꺼내서 사진 찍고 이거는 크기도 굉장히 크고 컬러도 다양한데 그냥 블랙이 딱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스트릿한 무드 느낌도 많이 나고 이런 형태의 색 찾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은 품절인 게 오프라인에 있는 경우가 더 있는 것 같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러서 필요한 거 기념품 같은 거 한두 개씩 좀 편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도 가방마저 합시다. 요즘 여러분들은 중고 쇼핑 많이 하시나요? 저는 중고 쇼핑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이번에는 번장에서 사긴 했어. 이거 같은 경우는 로아의 가방이고 되게 엄청 심플한 디자인의 가방입니다. 보자기 가방이야, 보자기 가방. 로아다운 원단감으로 나온 가방이고 패턴이 그냥 이렇게 하나로 큼직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좀 투박한 맛. 보시면 여기 이렇게 로아 로고가 프린트 돼 있습니다. 애초에 원단감이 되게 가벼워가지고 편하게 물건 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패드라든가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다니는? 이 크로스바디백도 가격대가 너무 메리트 있게 올라와서 구매를 했고 요즘에는 좀 뭔가 이런 실용적인 것들을 많이 구매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뒤집어서 패커블로 써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서 패커블백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좀 실용적인 가방이고 이렇게까지 컴팩트하게 빠지네. 이거 되게 좋은데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디 여행 갈 때 가방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넣고 다니다가 쇼핑을 해서 짐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잘 쓸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으로 블랭크룸의 후드 집업인데 이거는 네오프렌 소재로 나왔습니다. 이런 네오프렌 소재가 예전에 유행했던 소재잖아요. 한창 이렇게 유행을 안 하다가 블랭크룸에서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후드 집업을 냈더라고요. 사이즈는 2사이즈로 샀습니다. 사이즈가 1, 2, 3 나오는데 3사이즈는 너무 크고 너무 힙한 느낌이더라고. 이 사이즈도 충분히 딱 세미오피스로 예쁘고 군더더기 없는 느낌이라서 이 사이즈로 저는 구매를 했어요. 실루엣도 되게 예쁘게 잘 살아서 체형 보정도 되게 잘 되고 네오프렌 소재가 요즘에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니크한 거야. 사실은 이런 느낌으로 후드 집업이라든가 저지 하나 사고 싶었던 게 이세이미아케 걸 한번 입문해보고 싶었어. 근데 일단 가격대가 비싸기도 하고 입문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물론 이세이미아케랑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괴는 나는 비슷하다고 보거든. 손방 소재에 실루엣이 매력적으로 잡히고 저지 느낌의 이런 원단감이지만 미니멀하고 모던하고 컨템한 느낌이 나는. 가격대도 되게 합리적이었어서 만족스럽기도 하고 블랭크룸 옷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미니멀하고 깔끔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오프라인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교연백도 바로 옆에 보면 브라운 야드 매장도 있어서 모던하고 컨템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야드랑 블랭크룸 보고 또 좀 영한 느낌, 힙한 느낌으로는 쿠어까지 같이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쁘죠? 그리고 다음 소개하고 싶은 거는 갑자기 땡금없는 책인데 나대지 마라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뭐 저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밖에 아직 안 읽었습니다. 잠깐 그냥 제가 지나치면서 봤던 책인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막 쇼츠 영상이라든가 막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 정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과잉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알면 좋은 지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는 지금 뭐 브랜드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학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 요즘에는 좀 어느 정도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확실히 어려운 책이긴 하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 있는데 얘는 조금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같이 읽자. 이런 취지이긴 합니다. 10월 안에 읽어보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헬리녹스. 요즘에 제가 다른 취미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런닝 취미도 가지려고 하고 한 번 주말에 가서 한강에 캠핑 의자 피고서 치고 있는데 너무 괜찮더라. 이게 열심히 일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쉴 때는 또 제대로 쉴 줄 알아야 돼요. 힘의 퀄리티를 여러분들도 한 번 챙겨보시는 걸 되게 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헬리녹스에서 구매한 사바나 체어고 성수동에 로우로 가면은 체어 원투랑 선셋 체어 이런 거 있는데 선셋 체어가 제가 한 번 좀 앉아보니까 조금 등받이도 낮고 앉은 키가 좀 되게 큰 편인데 뒤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헬리녹스에서 큰 사이즈로 나오는 게 사바나 체어라 이거로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와 이거다. 이게 진짜 편하긴 하네. 아니 팔걸이도 되는데 이게? 이거 진짜 괜찮다. 저처럼 좀 앉은 키도 크고 장고리 저처럼 거대하신 분들은 사바나 체어 천을 할게요. 그냥 앉아있기도 되게 편하고 이렇게 누워서 쉬기에도 딱 좋은데? 오늘은 제가 좀 다양한 아이템들 구매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거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맞는 취향이라던가 긴 인생에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찾아갔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PRT PRT샵 온라인 스토어에서 플래시 세일을 진행합니다.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해외 브랜드 제품에 추가 20% 할인이 적용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